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7호 태풍 난과 8호 태풍 도라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 태풍가는 8월 13일 일요일 현재 일본 도쿄 남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62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48km 80노트로 현재는 카테고리 1등급의 태풍으로 다운그레이드되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 모두 7호 태풍 간에 대하여 8월 15일 화요일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를 관통한 이후 동해바다로 진출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도라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국의 자치령인 웨이크섬을 지나서 괌 동쪽 약 3,59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39km 75노트의 SSHS 카테고리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도라는 8월 16일 저녁에 괌 북동쪽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열대자업부로 약화하며 소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